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전재만 씨가 왔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세탁업을 했습니다 그냥 남들 밥 먹을 때 햄버거 물면서 다리미질을 했어요 밤잠 안 자면서 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리미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탁소가 다섯 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가 그냥 살찐 게 아니겠죠 혈관 안에도 콜레스테롤 지방이 쌓여서 동맥 경화증이 오고 혈관 속이 좁아지니까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혈관 속이 좁아지니까 그 좁아진 혈관으로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는 압이 높아져 고혈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면역세포들도 이 기름기가 끈적끈적한 혈관으로 또 림프관으로 돌아다니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알러지가 찾아왔는데 콧물, 눈물, 아침에 일어난 이분의 그 알러지 기침소리로 온 집안식부가 깬대요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가 아주 헐어버렸대요 여기가 딱정이가 졌어요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코가 항상 헐어있어요 야, 이러다가 죽겠구나 해서 보험을 들러갔더니 검사한 결과를 보고 당신은 남들보다 3배 이상 내 면허나 받아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래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미국 보험 비싼 거 다 아실 거예요 3배를 더 내가지고 보험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첫날 딱 듣더니 지혜로운 분이다 이야, 어딜 가도 이거 치료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게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뻥이 아닌 것 같아 이치가 맞아 아, 이렇게 하면 낫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한 3개월을 실천을 했더니 체중이 95kg에서 65kg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닙니다 독소를 빼는 거예요, 여기에서는 그랬더니 심장이 청소돼, 혈관이 청소돼 그래서 고지혈증도 약을 안 먹어도 정상이고 혈압도 완전 약 끊고도 정상이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콧물, 눈물, 재찍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몸무게가 95kg 나가는 것 같지 않죠? 완전 건강한 청년 시절의 몸매와 컨디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, 이렇게 간단하고 여기서 잘 배우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몸으로 체험을 해 보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무기를 이곳에서 한번 잘 받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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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